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은교 작가님의 아홉수 구설수입니다. 서은교 작가님은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 백치미를 쓰신 작가이십니다. 요양원의 아버지를 두고 온 남자의 이야기였죠. 여운이 오래 가슴에 남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경북대 농학과를 졸업하셨고 1991년 울산공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아시아문예 소설 및 시로 등단하셨습니다. 2012년 포항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제9회 농촌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홉수 구설수 서 옹교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데스크 앞으로 반백의 노인이 조심스레 들어선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는 손님이었다. 가끔씩 거래를 하는 눈치이긴 하지만 매일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객장에 나타나서는 종일 전광판 앞에서 시간을 죽이다 가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오죽하면 하는 측은한 생각도 들었지만 때론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들은 아예 무리를 지어 객장에서 만나 떠들고 사담을 하곤 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영원한 고객의 입장이고 경진은 고객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펀드 매니저이니까. 오늘 시왕을 알고 싶으세요 고객님? 근데 그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저 그것보다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말해 주겠소? 네? 무슨? 헛기침을 하며 잠시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거로 봐 뭔가 중요한 것을 물으려는 눈치여서 경진은 잠시 손가락을 입에 대며 싱긋 웃어주었다. 이런 말 물어봐서 신뢰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은 결혼을 하신 거유? 아니 뭐 그냥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과장님 얘기가 나와서 허허. 아침부터 그것도 어떻게 면전에서 대놓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경진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대답했다. 저 아직 싱글이에요. 사장님. 왜요? 아, 그가 놀라운 표정으로 입을 벌리며 실없이 웃음을 흘린다. 경진은 사람들 앞에서 불에 지어 끈이라도 놓친 것처럼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입술을 한 일자로 굳게 다물며 눈가로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과장님, 이거 떼어버릴까요? 그가 광맥이라도 캔듯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마침 지나가던 후배 여직원이 그녀의 디스크 앞에 붙여진 양력판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묻는다. 아마도 그 후배도 아침부터 여자에게 대놓고 그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황당한 눈치이기도 했지만 내심 그런 표정을 감추고 고소를 금치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 1990몇 년 무슨 대학교 졸업 증권펀드 투자 상담사 과장 전경진 됐어. 됐다고. 후, 한숨을 쉰 그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직 미혼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해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에, 또. 그러니까. 그렇지. 벌써 서른아홉이나 마흔인 거요.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인근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그들이 다시 우르르 모여앉아 저마다 커피 한 잔씩을 뽑아 정광판 앞에 모여있었다. 중대한 연예인의 빌이라도 한껏 잡은 듯. 그 늙은이 옆으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니께 우리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니요? 여자 나이 마흔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갔다면 이건 분명 무슨 하자가 있다는 얘기인 거요. 에이, 무슨 말을. 요즘은 말이야. 다들 자기 직장이 있고 더구나 전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일을 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는 자고로 정년기에 시집을 가서 애 낳고 기르고 살림 잘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거요. 지금은 일 때문에 결혼을 안는다지만 결국엔... 결국엔 나이 들고 나면 뭐가 남겠어? 돈? 정년기를 놓치고 나면 여자의 행복도 그걸로 끝인 거요. 아닌 말로 지금 결혼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애기는? 애기는 안 낳고 살 거요? 설사 그때 애기를 낳는다 해도. 아이고, 애가 대학 갈 때면 이미 나이 황가벼. 옛날 같으면 손잡을 나이에 아무리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뭐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하긴 올해 30대 총각 처녀들이 몇 년 만에 3배로 늘었다니 문제는 문제예요. 맞아. 우리 때는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 아등바등거리며 살았지만 얘네들이 이토록 결혼도 않고 애도 안 낳으면 앞으로 나락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오. 우리 대에서 이젠 대가 끊기고 생판 혼혈 세상이 되는 건 아닌지 몰라? 어? 단일민족도 박물관에서나 찾아야 할 거고. 자네나 잘 아세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 추세인데 뭔 참견이요? 참견이. 양치질을 하러 나가는 경지는 아, 오늘따라 저 도망든 노인네들이 왜들 저럴까 하고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긴 머리채를 지고 마구 흔들었다. 지나가는 후배가 혀를 살짝 내밀며 웃음을 참고 지나가자 그녀는 험악한 눈길로 후배의 뒤통수를 쫓는다. 과장님, 저 먼저 가요. 6시가 되자 양 대리가 선봉으로 일치감치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서두른다. 그래, 수고했어. 어이구, 오늘이 수요일이니 일찍 집에 가는 날이라 이거지? 그녀는 문득 지난번 백일 때 보았던 양 대리의 애기가 떠올랐다. 지난해 초 양 대리는 소개팅을 받은 서울 모 연구센터의 남자와 결혼을 했고 다음 순서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지난 연말에 몸을 풀었다. 몇 달의 휴가를 마치고 불안듯 나타난 그녀를 경진은 무심히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 번씩 노처녀들끼리 모여 함께 30대를 즐기자며 술 한 잔을 즐기던 그 절개가 못내 괘씸해지기도 했다. 남은 30대가 몇몇 있긴 하지만 그녀들은 아직 새까만 후배로 아직은 30초반이 아니던가. 하긴 시집가고 애기 낳고 가정을 끓이면 뭐해? 남편은 서울, 부인은 대전, 애기는 대구 애가에 가 있는데 후, 그러고 보면 난 적어도 청산 별곡은 아니지. 난 효녀니까. 다들 핑계대듯 서둘러 빠져나간 텅빈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6월의 바람이 그녀의 스커트 자락을 건드린다. 어둠 속으로 차의 행렬이 도심의 거대한 회색 숲 사이로 질주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할까? 갑자기 그가 그리워졌다. 지금껏 당당하게만 살아온 그녀였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우먼으로 고액 연봉자로서의 삶. 그 삶의 테두리는 그녀를 항상 자신의 일에 고수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기도 했다. 어쩌면 주술처럼 자신을 스스로 매도하기에 충분했던 시간들. 그가 떠난 것은 갑작스러운 지방근무 때문이었다. 한 건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6년여의 시간이었지만 그땐 그 낯간지러운 사랑이라는 단어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씩 회식이 있는 날에 그가 끼어 있었고 때론 그녀가 그의 자리에 끼어 있기도 했다. 서로가 어딘가에 끼일 구석이 없을 때에야 둘이서 만났다. 이야기는 주로 시시콜콜한 업무의 연장이었다. 후배지만 동갑인 그였기에 차라리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는 경진의 집에까지 바래다 주기 시작했다. 한 번, 두세 번, 그때도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거기였다. 결혼은? 하고 경진이 물었을 때 그러는 사람은? 하고 그가 피식 웃었다. 내리는 차 안에서 그녀는 씩씩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워 하고 내렸다. 그럼 그가 그리워진다. 두 달여의 공백. 서두를 것 없는 퇴근길이었지만 낯선 그림자 하나쯤은 옆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 경식이한테서 전화 왔었다. 늦은 저녁을 먹은 뒤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설 때 엄마가 말했다. 기국 날짜는 다 되어가는데 애들 때문에 망설이는 눈치더라. 왜요 언니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글쎄다. 네 올해 비야 당연히 돌아와야 하겠지만 문제는 애들 학교 때문에 그러나 보더라. 돌아오면 지연이는 중학교에 가야 할 텐데. 벌써부터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징징 된다고. 그럼 기러기 가족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뭐야? 기러기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봐라. 마흔 넘어 혼자 호랍이 노릇 지지리 궁상을 내. 어떻게 보라고. 뭐니 뭐니 해도 의미가. 엄마도 참. 요즘은 파출부로도 나서고. 엄마가 함께 유학까지 가는 판국에. 시끄러워. 난 그런 꼴 못 본다. 그리고 네가 지금 남의 일 걱정할 때냐. 왜 또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요. 난 일찌감치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시집도 안 가고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을 껴? 속 뒤집어 놓는 소리 작작 좀 해. 만날 청춘인 줄 아나 봐. 나이도 직장도 한때여 이거사. 결국 오늘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1년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가 있는 오빠 얘기가 결국은 부메랑처럼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경진은 슬며시 일어나 안방문을 열었다. 푸 푸 풀무질 소리를 내며 아버지는 잠이 들어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그녀의 집은 모든 말의 끝이 경진의 결혼 문제로 통했다. 그래도 지금껏 그랬듯. 그런 소리쯤이야. 물이 찬 물레방아가 휘 고개를 넘어가듯 어물쩍 넘길 자신은 있었다. 처음으로 채팅창을 열었다. 전근간 두 달 동안 그는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었다. 그런 빈 공간이 못내 그리워할 만큼 둘의 관계가 연정으로 치달아온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단지 술 친구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허전할 뿐이었다. 어이! 전진! 그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넌 소머즈처럼 씩씩하잖아. 그게 네 매력이야. 남성적인. 걸음걸이가 고대 그리스 무장 병정들의 거침없는 행진을 연상시킨다며 이름 가운데 자를 떼어버리고 그는 타박반 그녀를 놀렸다. 오랜만이다 야. 그녀는 단 한 줄을 날려보내고 이내 쇼핑몰을 이리저리 뒤적였다. 그 밤 끝내 그는 답이 없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며칠 전 전국 동시 투자 설명회를 한 탓인지 오늘따라 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들이 실세 없이 몰려든다. 기관이 연속으로 순배수를 이어가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으로 중소형 투자자의 고액 예탁금이 늘어가는 추세였다. 고수닭 거래량은 고수닭 지수 상승과 함께 늘어 하루에 4억 9천만 줄을 갱신하며 기염을 토했다. 정신없이 사람들은 들이닥쳤고 경진은 물 만난 고기처럼 한 사람씩 시황과 전망에 대해 꼭 꼬집어 정확히 전달해 주었다. 아마도 오늘 맞은 고객수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것 같았지만 경진은 조금 더 지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몰려올수록 더 힘이 나는 듯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바쁘게 흘러가고 말았다. 이런 날은 객장을 어슬렁거리는 소위 빈둥파들의 뒷꽁무니에서 뻗쳐오는 능글맞은 눈총 또한 신경을 거슬리진 않았다. 역시 경진이긴 업무에 매달리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그들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어주었다는 확신에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터였다. 퇴근을 앞둔 시각 사무실 앞 로비에서 드런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주너기 오랜만이야. 이모 알겠어? 아예 신발을 벗어던진 첫돌배기가 대리석 바닥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다. 여직원들 며치서 이런 모습을 보며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두 번의 출산휴가를 얻었던 김 대리의 애기였다. 친정엄마가 기저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그 모습을 바라본다. 경진은 담담하게 화장실을 가는 척 사무실을 나섰다가 이내 아이와 딱 마주쳤다. 야 오랜만이다. 너 많이 컸구나. 머리를 멋쩍게 쓰다듬어 죽어는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다. 묘한 대비점이 있었다. 사무실 업무 앞에서는 굵은 통선도 마음대로 휘어잡을 것 같은 그녀였지만 이런 순간이면 갑자기 위축되는 느낌 어쩌면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선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게 늘 껌처럼 들러붙곤 했다. 모야모야병 환자가 쥐가 날 때면 발바닥에 종이가 붙었다고 자꾸만 발을 털어내듯 그녀는 고개를 내져었다. 차라리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좋았을 뻔했다. 딱히 남은 일도 없었지만 경진은 그날도 맨 나중에야 퇴근을 했다. 이 사무실을 나서면 자신은 이제 여자라는 본성의 궤도를 이탈한 이방아란 느낌이 들었다. 아니다 적어도 올뻔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홉수가 구설수라더니 톡톡히 그 값을 하려나 보다고 경진은 생각했다. 그날은 아버지가 방안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 운동하러 나갈까요? 얼굴에 반은 웃고 있지만 나머지는 무표정이다. 오른쪽 수족이 그러하듯. 싫다. 오른쪽 입가로 침이 새어나오자 경진은 재빨리 휴지로 입을 닦아드렸다. 벌써 7년째 아버지의 자유로운 모습은 그 세월에서 멈춰 있었다. 비록 한쪽 발의 의지에 화장실이나 대문 앞 산책 정도는 가능하였으나 사고 능력 또한 반으로 뚝 떨어진 아버지. 경진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저녁마다 산책길을 나섰다. 정기적인 검진도 그녀의 몫이었다. 육중한 아버지의 체중이 중심이라도 잃는 날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그녀를 따라 다니셨던 아버지는 이제 그마저도 않겠다고 버티신다. 오랜만에 실러 두 달 만에 그를 만났다. 메시지를 보고 달려온 건 절대 아니라면서도 그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지고 있었다. 경양식, 양식을 떠올려봐도 뱃살은 어느 순간부터 김치, 된장과 같은 토종을 찾는 넉살로 바뀌어 있었다. 순대국밥집으로 향했다. 너 내게 너무 무심했던 거 알아? 경진이 제법 요염하게 자세를 꼬고 물었다. 하! 얘가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소주가 두 병째 독났다. 해우의 미약을 술로 자축하는 밤. 그나저나 이곳 분위기는 어때? 뭐가? 눈치 없기는? 이젠 우리 얘기 좀 하며 살자. 그게 아니고 이번에 본사 임원진이 확 바뀌었다는 거. 그냥 신경 끄고 내일이나 열심히 해. 아직. 아직이 아니야. 그들 평균 연령이 40대 중후반으로 뚝 떨어진 거 몰라? 결국은 묵은 김치들을 속가낼 전초전이라는 거야. 내가 그 축에 낀다는 거니? 우리 우위가 바로 지점장이야. 똑똑한 내가. 왜 그래? 그런가? 우리가 벌써? 갑자기 현실 하나가 앞을 가로막고 선 기분이었다. 신기루였나 봐. 잠시 말이 없던 경진이 불쑥 말을 뱉었다. 또 뭐가? 살아온 게 말이야. 30대의 열정. 엎어놓은 거북이였어도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만. 뭐 그런 거. 지금은 아니야? 경진이 노골적으로 눈을 가냘프게 뜨고 그를 쳐다본다. 우리 오늘 밤 같이 보내버릴까? 어? 취한 거야? 취한 척 하는 거야? 둘 다. 어디 가서 다른 놈한테는 그런 소리 말아. 여자가 대놓고 굽히고 들어오면 남자들은 금세 질리거든. 네가 뭐가 아쉬워 구걸을 하는 거야. 너답지 않게. 그러게. 아무튼 너도 참 운치 없더라. 그걸 알면서 여태껏 먼저 프로포즈 같은 것도 못해주었니? 정말. 점점. 진심이야? 정말 그러길 바랐어?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경진을 바라본다. 후... 시집이나 가버릴까 보다. 아님 회사에서 천년만 년 살던가.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멀리서 휑안이 달려와 그들을 감싼다. 멀리서 오는 바람은 온갖 세상의 비리를 꿰차고 숙명처럼 달려오지만 골목 입구에서 있는 바람은 잠시 역한 냄새를 실어왔다. 음식점이 질비한 골목길을 이젠 빠져나가려 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매일 그만구만 하셔. 재활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어차피 많게까지야. 내가 힘들겠다. 아들 노릇까지 다 해야 하고. 경진이 그의 발걸음과 슬쩍 보조를 맞춰본다. 그렇게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 쯤이었다. 엇? 저기 지점장 아냐? 건너 골목길 초입에 남자 하나가 양복을 손에 들고 걸어다오는 게 보였다. 누구야 이게? 양과장 아냐? 정과장도? 순서대로 둘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물론 몸 전체가 술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지점장의 손에 이끌려 골목길을 되돌아 섰다. 단순한 단지 남녀간의 우연한 그런 음주자리 뭐 그런 건데요 뭘 하면서도 괜히 발목이 저려왔다. 오늘따라 막걸리가 마시고 싶었어. 근데 오늘도 난 대세에 따랐거든. 숫자가 아니라 계급, 계급 알지? 그가 손으로 이마에 줄을 긋는다. 상무님과의 자리였나요? 막걸리 한 사발이 그의 입 속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갔다. 나이도 어린 자식이 말이야.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 내에서는 그렇다고 쳐. 밖에 나와서까지 어의 지점장 하고 부르는데 나중엔 오기가 주기를 부추기고 주기가 객기를 건드리는데 나 참... 그의 머리 밑으로 곤두선 백색의 집합체 오십이란 숫자는 꼭 저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걸까? 정말 어느 소설 제목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다 진작 딴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눈치코치도 없는 미련퉁이로 허세만 부리다. 갑자기 그가 우위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허둥대기만 하는 그를 위해 경진은 재빨리 택시를 잡아 그를 태워 집으로 보냈다. 차에 오르자 뒷좌석에 털썩 어깨를 걸치는 지점장의 몸짓이 무척 쓸쓸해 보였다. 나 내일부터 일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 이젠 생활비며 아버지 병원비 네가 다 부담할 생각 말고 좋은 혼처 찾아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혀. 엄마의 폭탄 선언 엄마 나이 70에 무슨 일은? 왜요?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요? 그게 아니여 이거사. 지발 굴러다니는 골동품처럼 굴지 말고 이젠 네 갈 길 찾아가란 말이여. 부모 속 골병들어 죽는 꼴 안 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 것 아냐? 말린 무말랭이 같이 단호했다. 어머? 정말인가 봐? 아니 아버지는 어떡하고? 아직 정신 말짱하겠다. 화장실 거동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여? 넌 그냥 이 집에서 호적이나 빼 나갈 생각이나 하란 말이여. 이 지긋지긋아. 어이쿠 알았으다. 내 언젠가 아예 지구 반대편 먼 나라로 시집 갈 테니까. 옛날 같으면 새끼가 고등학교를 갈 나이에 애보다 못난 소리 하는 것 좀 봐. 철딱선이는 아직도 개가 안 물어갔냐? 결국 그날 또 엄마의 격정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아홉수의 구설이라며 경진은 씁쓸히 웃었다. 이번엔 매일을 택했다. 잘 갔어? 막차로 떠나는 내 모습을 보며 그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고마워 오늘. 그리고 충격이야. 지점장님. 대기발령. 아직 큰애가 고등학교 다닐 텐데. 오늘 또 나는 삼천포로 빠지는 차들의 몸살을 앓는다. 나 정말 이젠 시집이라도 갈까봐 힘들어. 아버지 때문에 결혼이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내 나이는 미처 생각 못했어. 아무래도 시집 어른들이 먼저 즐겁하겠지? 누가 이런 날 데려가겠어. 후후. 잠시 후 그로부터 답장이 왔다. 아홉수. 그렇지. 너도 나 또한 우리가 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게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달콤한 솜사탕이었을까? 배가 빵빵해지면 저절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 내 말처럼. 이젠 결혼을 꿈꿔봐. 늦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도피처란 그런 표현은 아니니까.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놀리고 싶지만. 나도 오늘은 전부가 없다. 추신. 우리 집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진다. 너를. 너의 부모님은 어떠실까? 나를. 엄마는 며칠 뒤부터는 진짜 일을 나가겠다고 계속 으름장을 놓았다. 엄마. 엄마. 정말 왜 이래요? 어이. 어이. 전진. 나야. 며칠 뒤 그로부터 전화가 왔다. 만난 지 사흘 뒤였다. 반가웠다. 이제 진지해진 거야 뭐야? 안 하던 전화도 다 하고? 근데 그 추신의 의미가 뭐야? 다른 말은 제쳐두고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지만. 경진은 차마 입 밖으로 대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삼켜버렸다. 어차피 농담이었을 테니까 의외로 그의 목소리가 들떠있다. 수줍은 소년처럼.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어? 토요일? 왜? 무슨 일 있어? 응. 저기. 그날 우리 집으로 와라. 부모님이 좀 보자셔. 농담도. 나도 그날은 농담이었어. 농담 아니야. 꼭 와라. 그의 목소리가 상기되다 못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왜 말이 없어. 아니 답은 필요 없어. 토요일 오후에 내가 갈 테니까 끊어. 그는 내가 뭐라고 말할 여유도 없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지점장은 아침에 잠깐 회사에 들렀다가 이내 차를 몰고 나가버렸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바로 경진의 몇 년 선배였다. 아직은 사십 대 중반에. 사고가 터진 건 금요일 오전이었다. 새로 지점장이 부임해 오던 날 아침 회의를 마치고 막 자리로 돌아가던 순간이었다. 경진아.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다.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달팽이관 속으로 뱅글뱅글 빨려들고 있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해왔다. 엄마는 진짜로 일을 나간 걸까. 언제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전임 지점장이 늘어선 직원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하고 있었고 경진은 그 앞을 정신없이 뛰어나왔다. 글쎄. 여덟시 반경에 집으로 와보니 아무도 없었어. 내 아버지 잠바는 마루에 던져져 있고. 엄마의 목소리가 경진을 보자 더 떨리고 있다. 그러게. 왜 일을 한다고. 원망의 소리가 옷구멍을 타고 올랐지만 애써 눌렀다. 집안 곳곳과 골목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사라지신 것일까.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다. 엄마는 아예 얼굴에 식은 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골목 끝에서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할아버지가요? 언제요? 이웃집과 슈퍼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되물어왔다. 경진은 일단 지구대를 찾았다. 옥색 반팔 티셔츠에 밑에는 감색 트리닝을 입으셨어요. 체격은 보통키에 약간 비만형의. 순경 하나가 신상에 대한 몇 가지와 연락처들을 추가로 물었다. 알겠습니다. 시내 저녁에 실종자 신원을 조회해놨으니 일단은 집에서 기다리세요. 요즘은 전산망이 좋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줌체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실종 신고 후에도 이리저리 근처를 찾아보았으나 다리품만 팔고 말았다. 잠시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떡시 나간 듯 뻥하니 앉아있었다. 갑자기 엄마가 안쓰러워졌다. 처음엔 그런 아버지를 두고 기어이 혼자 일을 나간 엄마가 야속했지만. 아침엔 어디 가셨어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경진이 물었다.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 며칠 동안만 청소일을 할 수 없냐며. 잠시 혹해서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중간에 내려 급히 돌아와 보니 내가 미쳤지. 미쳤더랬어. 엄마는 십여년을 빌딩 미아원으로 일하시며 남매를 키우셨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던 때부터였다. 그 엄마의 희생으로 경진 남매는 대학까지 마쳤다. 내 아버지 모습이 훤히 보이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일을 하겠냐. 난 단지 내가 이젠 시집갔으면 했어. 정말로 아홉 수를 넘기기 전에 서른하고 마흔은 하늘과 땅 차이지. 지루한 오후가 끝나고 밤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나를 시집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고집에 꼼짝도 했겠냐? 충격요법 치곤 너무. 온 몸에 기가 빠져버린 듯 하루 만에 부쩍 늙어버린 엄마. 엄마는 울고 있었다. 내가 미친년이요.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어쩌니? 내 아버지 못 찾으면 어쩌니? 찾을 거예요. 전화가 울렸다. 두 번, 세 번. 그였다. 받지 않자 이번엔 문자가 왔다. 왜 답이 없어? 결정을 못한 거야? 꼭 연락줘. 한 시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다. 다행히 그가 아니었다. 이번엔 경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고 잠시 후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은 저녁 9시가 되어갈 때였다. 경진은 급히 어두워지는 거리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에 더 몸을 떨고 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곳까지 가신 것일까? 집에서도 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한적한 공원. 아버지는 거기서 발견되셨다. 언덕길의 아름드리드 뒷나무 아래 쓰러져 계셨다는 아버지. 아마도 누군가를 따라 나서신 것 같아요. 대문 앞에서. 누군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다.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기도원의 사람을 감금해두고 돈을 뜯어내는 돈 2만 원을 누구에게 주신 것은 기억하네요. 주신 게 아니라 갈치를 당하신 거겠죠. 그만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일단은 인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조금 탈수 증상을 보이셔서요. 달리는 차 안에서 계속 경진의 전화가 울리고 있다. 경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디야? 왜 연락이 없어? 내일 어른들이 보자고 하신다니까? 어느새 뜸모를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경진의 머릿속으로 절벽을 가로지르는 흰 갈매기의 울음이 외아리처럼 들려왔다. 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던 동안 그녀가 받았던 또 한 통의 전화.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놀러 앉기로 했다. 다행히 쉽게 다른 교수직을 구할 수 있어서. 미안하다. 짐을 내게 다 맡겨서. 성만 그렇게 해야지. 으